35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려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쳐주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과 하늘의 나라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 하늘의 나라는 제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이 되요 왜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하늘의 나라 복음에 본될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른다면 제가 굉장히 서우리 한 번 때를 따라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하늘의 나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산한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떠난 방법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의 사명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불법의 비밀이 굉장히 심각하게 활동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이스라엘의 배수입니다 제가 검토샬한테 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왜 구약의 배수는 하늘을 믿어도 하늘나라 못 가고 충고 못 가고 엄부로 가는지 언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로 올라가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느냐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하늘문이 열리기 전 구약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예수님이 민망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민망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샘을 통해서 영적 지도로 삼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가르치고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보시기는 모두가 목자 없는 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소녀입니까? 여러분 양은요? 근사합니다 뭘도 못 보지만 한참 못 봅니다 발을 흩어뜨리면 전부 물에 빠지는 거라 그리고 낭뜰에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면 털이 많아가지고 못 올라옵니다 물에서 못 올라옵니다 자기 방어 기간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보고 양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양이에요 목자 없습니다 그러면 슈금 목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거라 어떤 상태일까 심각합니다 예수님보다 심각합니다 양은요? 목자 품을 떠나면 죽은 목생 양이 자꾸 우리 떠나 도망가지 바람쇄에 또 옵니다 그러다 시간 전하면요 혼자 안 가고 한 명 두 명 데리고 갑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 알까요 구멍을 찾아가지고 개구멍이 아니고 양구멍입니다 구멍을 찾아가지고 구멍을 뗏마고 난 다음에 도망가게 만드는 죽음을 그 양을 딱 잡아가지고 다리 몸들이 시리 뿔나버립니다 왜요? 그 영혼을 소생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걸 부르고 감아 놓으면 이 양이 목자께서 못 돌아옵니다 지는 다리 몸들이 불러서 굉장히 고통이 되지만 목자가 보겠니 목자 옆에 두 개 만드는 최후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안 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배수님은 전부 다 일하는 양인 거라 그러니까 죽음 목숨은 다를 법입니다 예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카보이 생활을 십개월 했습니다 카보이 말타고 이리야 이리야 거래는 못하고 걸어다닙습니다만 소를 몰아봤는데 거기에 양도 같이 있거든요 방목장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풀이 또 다 되면 다른 목장으로 옮기면서 이 풀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방목장에 양을 풀어놨는데 갑자기 개가 들어왔대요 그 말 듣자 밥 먹고 있다가 그 말 듣고 막 숟가락 집어넣고 달려갔어요 왜요 위험하거든요 가보니까 개 들어왔다 그 말 듣고 튀어나갔는데 2분 3분은 안되십니다 그런데 9마리 사빠졌습니다 양이 왜요 한 번도 안 물면 끝입니다 9마리에 그냥 개가 감이도 물어 놓으니까 한 번도 다 사빠지는 거라 9마리에 쫙 서려 나도 시간면 시간면 개가 그래 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덜게 만나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현상이 그렇습니다 목잠 양과 같은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종목적입니다 주님이 올 때가 노하 때와 똑같다 똑같다 하시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도 목잠 양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주의 단위 목사가 책임이 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냥 반만 말주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약할 때는 고기도 미게 되고 보습도 미게 되고 또 배부를 때는 야채도 미기고 때를 따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 복음을 선에서 하늘나라 위로지게 만들고 하늘나라 드러내려 만드는 모든 목자들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다 되었는데 복받으라만 전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분별하시는 암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 밑에 있는 모든 수의 백성들은 목수 없는 양과 같고 유리하고 번명한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부 다 양이 죽을 판이고 다시 말하면 양들이 지옥갈 판인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37절 이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리라 여러분 추수할 때는 추수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빈번이 들립니다 계속 그런 말이 들리는 거라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실리라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가 다 돼간다는 건 거라 그러면 추수할 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라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할 못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다 돼가는데 추수할 일꾼도 없지만 알곡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으로 되셔야 되고 또 주의 종원의 추수권이 돼야 되는 거라 추수권이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추수권 문의가 나고 그리고 연이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12명의 제자를 씌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9장 끝나고 10장 1질로 들어가는데 원래 성경은 장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 위해서 장과 전을 여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라고 하면 포부로 꽤 있는 거라 그런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물 흘러가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12명의 제자 세우실까요 다시 말하면 추수권입니다 그 당시에 추수권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세요 왜요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능력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왜요 이게 핵심이거든 죄의 되는 예 반드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 맛이 뭡니까 하나 나라의 복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바리세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실 때의 진짜 추수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전문가 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리세인으로 청문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요 바리세인의 지옥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목해야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배나 지옥 자식이 뭘 의미한다고요 둘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목사보다 그 목사 밑에 교회에 다녔던 양들이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라 목사가 다하는 불고통보다 더 두 배로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에베추도 사장 말씀 다룰 때에 이 땅에 성도를 온전히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같이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봉생을 하게 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 모든 사회가 식본자 외에 없습니다 사도 선의자 우리가 그런데 잘 없지요 잘 안 봅니다 보금선을 하는 사람 성교 단임에서 보금선을 하고 그 다음 목사 교사입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데 목양에 키는 몸이 있고 교사에 키는 몸이 있습니다 목사에 키는 몸이 강한 자가 있고 사도 교사에 키는 몸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만 교사가 좋은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절대 정권 절대 책임 한보가 목사 가운데 있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그 교회는 목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하고 지국하는 것은 직접적인 단임 목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다른 통로 여러분이 다른 단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외식할 수 있거든 그런데 주식은 여러분 온전히 만드는 주통로가 있습니다 주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치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교회 목사 잘못되지 그 교회 그 교양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시스템을 목사에게 정권을 다 맡기고 전 책임을 다 맡기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자 골로채서 1장을 보십니다 골로채서 1장 29절을 봅니다 28절을 보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권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아멘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또 어떤 시간에 있을 때마다 뭘 듣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려는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나라의 복음을 닫는다 완전한 자로 완전히 뭐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합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나봅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세상 가운데 모든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가 안 되고 절대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29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이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자서 보십니다 목사가 목사가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는 거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목회자 어떤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한 나라 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방법에는 이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에 그냥 그냥 목요하면 얼마나 좋냐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 다해 수고합니다 뭐가 좋습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면 그게 뭔가 깨닫고 따라서 힘을 다해야 되거든 그런데 역사는 능력 없이 지 힘만 가지고 이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제도 세우면 목적이 뭐라고 해요 수수권을 세우고 왜요 그 당시에 바리새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수수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열두 제도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도 세우셔서 십자가 피를 뿌려야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안 돼 모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없으면 벌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그 보일을 흘리기 전에 이스라엘 경내에서 잃어버린 양의가만 찾아가 돼 복음 확산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소로 가서 가래요 그리고 성부성자 성련음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 한나라 복음입니다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권의 사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걸 배우고 지키고 성련께서 역사하신 능력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되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수수권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제작대와 우리 배우는 바랍니다 제작대는 복음의 시작이고 지금은 복음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 현상 속에서 이겨내고 돌파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이 수준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종말을 경험하고 종말을 맛보고 종말을 눈앞에 든 우리에게 가장 풀려한 수수권의 사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할까요 환란을 이기는 환란당하거든 여러분 오순절 개통의 시나리 환란전 휴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따 환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구되고 그 다음 휴구되지 않은 자가 환란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환란 내가 면약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환란당할 때 어른아이 가진 자 어른아이 변자 위험하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 지탱을 뭐합니다 왜요 환란이 있거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실수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못 이겨내는 거라 왜요 어리거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저거 못 들어갑니다 저거 못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도 폼사함사에 못 이겨납니다 저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더 필요한 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정말의 현상이 뭔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개시록 14장은 보십니다 개시록 14장 자 10절 봅니다 9절부터 같이 하십니다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옴사로 가로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격려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를 마시느니 그 진노에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위앙으로 고난을 받으느니 고난의 영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박나샘을 얻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개시록 12장 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미갈과 용이 전쟁하고 용이 지고 땅에 쫓겨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용이 사탄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늘에 참석이 있습니다 왜요 밤낮 우리를 참석하던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는 거라 그러면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멸하기 위해서 몰이 위에 썼습니다 그 다음 13장에 들어와서 몰에 옆에 있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노는 거라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환란의 현상입니다 이거 안 겪고 우리가 휴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건 전에 출소한다던 게 휴고되는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4절 뒤에 한번 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노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향하여 큰 음소를 외쳐가라 대 네 낯을 휘둘러 거둬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속이 다 익어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의 휘둘름에 곡속이 거둬지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랫도록 오랫도록 성령과 계시록 봐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곡속이 거둬지니 이걸 보고 저는 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100% 정확하다 그는 장단을 못합니다 저도 제 신앙위에서도 때를 분배를 할 건데 휴고는 추수거든요 이때 거두는 거라 그러면 추수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짐승이 날라가지고 정말 대환란을 경험합니다 이거에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험한다면 이게 위험한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 믿음을 시키는 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인내로 계시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개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치않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주식을 세우지만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박수수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하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 집으로 우리가 몇 가정이 우리 목사님들이 갔습니다 거기서 앉아가지고 교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인들이 막 뜨겁습니다 막 불이 막 오는 거라 이거 뭐지 하다가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열린 환산을 보이시는데 그 집회하는 교회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한 바운드 쳐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막 알아서 하셔도 그냥 않습니다 여러분 집회장소에 있는 불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 지붕만큼 우리에게만 넘어옵니다 으악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니까 다 뜨겁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하늘에 환상 보이십니다 하얀 빛이 아니고 회색빛을 띈 천사들이 거기 있는 목사님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손 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딱 그런 느낌이 뭔가요 가볍지 않게 무겁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저 천사가 누구지 그러는데 성령님과 감동을 주십니다 추수권의 천사를 한 거라 마지막 종말 때 추수하는 추수권의 천사래요 즐거우시게 보지 마셨죠 추수권 천사에게 기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수권의 천사가 물론 추수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 말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종말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환란이 무엇인가 어떤가 관계없이 환란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시원합니다 그러므로 개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환란을 이겨내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보십니까 짐승의 경발함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때 경발하고 목매를 자세히 주십니까 짐승의 경발함 자에게 표줍니다 그러면 매매 가능한 거라 표 못받으면 매매가 안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그 당시에 있을 환상본문이 있습니다 표를 받은 데 표를 못 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데 뭘 겪는 거라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간 사람이 하숙으로 들어갑니다 하숙에 그 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쥐강물에 가니까 그 지레스로 사물라고 덤벼드려요 왜요 배가 너무 고프다 그렇다고 목숨 받지 못하겠고 도망 못 가고 그 하숙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보기에 모든 것 같지 그러나 인간이 통사는 역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때가 되면 몸 내놔야 되는 거라 뭐가 안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지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럴 때 경배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아야베 미국의 아야베로는 국제 기도집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금식 한대요 이럴 때에 배가 고파서 주님 배반한 일 없도록 미리 미리 금식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라 다른 말에 굶는 연습 한대요 여러분 휴로평 주사 맞지 말고 말씀의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목 내놓을 준비하시고 환란에 뭔가 인식하시고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는 이 환란은 못 패하거든요 그런데 진작이 환란 올 때 여러분 의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거 경험하고 싶으면 북한 가면 됩니다 북한은 예배들이 다 잡히지 그러면 옛날 말로 아버지 당황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하는 사람 인도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말없이 그 다음 오래된 자가 예배 인도한대요 또 몇 달 있었네요 그 사람 안 보인다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인도하는 거라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양이지만 자기 목숨 위험에도 이끌어가는 거라 그럼 또 잡혀가지 그럼 그 다음에 오래된 자가 또 가르치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예배한 건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하면 예배가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싱 땅에 특별히 아라콘에서 예수님의 자도 있대요 그들은 고접합니다 딸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오빠나 아버지가 그러니 반복이 없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갔는데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벽두시 예배드린 거야 그걸 산책을 하니까 절대 직접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내뿐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면 이 자들이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찍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렇지? 날도 바꿉니다 언제들든 모르니까 어떤 나라 올려드리고 어떤 나라 모기를 드리고 계속 바꿔서 예배드린 거라 예배드리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목숨을 걸리고 예배드릴뿐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목 내놓고 예배드리겠다 하시는 분 아멘하십니다 아멘은 아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멘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직 대학 말할 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가짜배드린 표가 나는 거라 그러면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출수군의 사명이 뭔가 하믄 이것 깨닫게 만들고 이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믿음을 해야 되는 거라 어떤 반란에 타고 와도 반란에 이겨내게서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것은 안됩니다 지금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출수군의 사례거든요 다가옵니다 목숨 위협하는 위험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위협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 키우는 것이 마지막 세대에 조수군의 사명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체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우체 제가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못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아지 않으시면 군받을 자각돼요 그 날은 감아주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 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이 환란이 올 때에 이 환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키우는 책임이 있는 거라 제가 어떻게 실은 인간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를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꾸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기정사살로 받아야 합니다 아예 삶 속에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 속에 주님 말을 존경하고 환란다고 할 때에 환란 이겨내는 믿음 가지시옵니다 이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주시는가 하면 권능주세요 역사는 모두 원수무하기에 너의 말에서 자유케 만들고 믿음 갖기 위하며 하늘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능력 가지고 천국을 인도할 거야 안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로 성령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하늘나라 보금 천국 관계를 밝혀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황령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한보금 15장 보십니다 요한보금 15장 16절 16절 보십니다 같이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열두 제자 세우셔서 그 당시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력을 방하는 가운데서 열두 제자 세우십니다 왜요 과실을 맺게 하게 되죠 보십니다 제 책이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역사로 말씀을 가르쳐 여러분에게 과실을 맺게 하는 거라 무슨 과실입니까 죄의 업소입니다 지난 한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삶 위에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래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게 여러분 열매라니까 음란하지 음란을 보고 음란을 생각하는 자 가름이 땁니다 돈 보고 돈에 대한 돈에만을 벌고자 하는 돈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전부다 만문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사람이 왜지 이미 사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개명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이게 안되지만 은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다고요 과실을 맺으려는 하나님은 열매 보수입니다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나 보줘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열매요 열매 보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출숙군은 어떤 환원 속에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룩하려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받았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보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세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은 열매를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굉장히 칭마합니다 마태범은 3장 보십니다 마태범은 3장 보십니다 실제로 봅니다 요한이 안된다 하십니다 자 쳐보십니다 세례요한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회계 합당 일매전한 거라 회계는 압니다 회계하는데 또 죄 짓는 거라 그러니 뭐라는가 하면 임박한 진노를 어찌 너가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는 오겠는데 그 다음에 회계에 합당 열매가 없는 거라 회계나 합니다 계속 죄짓는 회계했다면 그 죄를 짓지 않냐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께 우리 예수 믿는다고 까부지 말합니다 왜요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자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목적이 뭐라고요 회계했다면 회계합당 일매 맺는 거라 제가 존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르쳐서 여러분이 죄 이기내는 그렇게 일매 맺는 게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일 목사에게 정권 정권 되어 있는 위임이라고 말씀했죠 다른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일 목사에게서 은혜 받는 통로 끊으시면 기억하십시오 정말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단일 목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과실 맺게 하는 열매로 휘길되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매 전합니다 어떤 의미의 회계에 합당한 의미입니다 죄지입니까 회계지에 또 중요한 건 다시 회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되실 수 있겠지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자꾸 죄짓고 회계도 죄짓는 것으로 끝나면 권사체가 안됩니다 과실 맺게 하기 미야미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미요 과실은 저는 뭘 기도하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과실 없지 귀를 돌이켜 일뿔의 말씀 터치지 않고 기도하며 거기도 다 가정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부처에 가정한 기도인지 사실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뒤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습니다 말씀 받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론조전서 9장 보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받아치지 않고 깨달지 않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자 9장 보습니다 25절을 봅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뭡니까 하는 나라 보금대로 죄를 이겨 거룩한 일밤에 맺는 거거든 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석을 멸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더라 자 보십니다 모든 운동의 기분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기분 체력이 많습니다 달리기가 기분 체력이 많습니다 달리기가 기분 체력이 많습니다 달리기가 기분 체력이 못하지 운동만 합니다 체력이 안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라는 거라 회견하지만 회견합당 열매 못 맺지 다시 말하면 죄에 자꾸 지지 죄 못 이기지 그래서 뭐하라고요 절제랍니다 절제랍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자 보십니다 모든 일에 말씀 받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과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제 뭐하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안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하늘나라 복음통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제하기 위해서는 과실을 매게 되거든요 방법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절제하시는 분은 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없는 분은 하면 하십니다 절제하는 분은 끝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제는 이 땅과 천국의 중간 사다리입니다 절제 없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그 반대로 위해서 죄라고 느낀 모든 것들은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십니다 모든 일이 절제하자는 것은 결제가 안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석지 않냐는 영원한 멸류가는 모든 일에 절제하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성국길이 뭔가 하시고 그 길로 가세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그거 헛됩니다 여러분 거기다 보시면 27절 시작 그럼 절제하자 가능한 게 뭡니까 말씀 받았지 그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때려서 복종시킵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죄 지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판가는 납니다 여러분 늘 복종에 대해 끝까지 가기 쉽지가 않거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단어 다락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 안 되면 천국이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천국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죄에 대한 정욕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죄라고 말씀하는 모든 것이 대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복종이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라 왜 복종이 안 되고 왜 절제가 안 될까요 말씀 가지고 자기를 치지는 않는 거라 자기를 철저히 복종 안 시킵니다 다른 말이에요 절제할 마음이 없는 거라 천국이 좁은 길 가고 힘써 구해도 못 갈 자가 많다 하시거든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가장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러게 질까요 어떤 방법에서도 되는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정교를 가고자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이기셔야 되거든 오늘 봅니다 자기 몸에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함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 이 과정이 계속 연습이 되어갈 때에 나중에 거룩한 열매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그래도 이걸 여러분 다루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거라고 말씀하거든 그리고 환란 때에 경련하고 표 안 받으면 굶어죽고 전부다 목 잘릴 때에 목내 나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때는 군밤다 그다 저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 죽기 전에 주님 배울 것 저는 양반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의 평생에 자기 생년주림에 오신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분은 올해의 80세가 됐어요 그분은 그분이 생년을 오신다고 하거든 그분은 제 반은 장수지반입니다 다 구집자 이상 다 사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평생에 몸에 제 평생에 죽음 살아서 믿는 사람 죽음 보지 않고 부활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죽음 맛 안 보고 돌림받아 주님과 함께 하고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제가 제가 죽지 않고 주님 만나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요 설사 복종시켜야 됩니다 절주 없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되지 그럼 어쩔까요 말씀과 기도에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육신 말 안 듣지 여러분이 무릎 꿇어가시고 육신이 뒤틀고 아플 때 계속 몸을 쳐서 복종시켜 놔야 되는 거라 어렵다 기도 안 하지 그 수명은 안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지 깨달았습니다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편한 것 좋아하고 몸의 습관인데 그 거룩한 습관에 대한 것 우리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말씀을 시켜주시기 쉽니까 말 안 들으면 몸을 스쳐 복종시켜서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열매 안 만들어 가면 끝입니다 구원 자체가 안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국과자 이미 다 보이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제가 대강합니다 왜요 첫째 말씀 받는 포함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애하는 하나님의 경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포함이 있고요 이 생명 말씀을 들을 때 생명 말씀을 전할 때 받는 포함이 있는 거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거든요 여러분 대화제 여러분 말 들으면 믿음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일 목사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예를 들어 100%가 천국 입생이 같으면 몇% 가는가 대강 아닙니다 대강 어릴 때는 제가 깍깍해 할 때 있지 제가 그때는 너무 깍깍해 가지고 교육이 어른 사람 가까운 교회 다 가서 믿음 지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양들을 쫓아 버리는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원시키지 못하는 그 아픔이 큰 거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왜 이거는 목자된 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갈려면 알지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어떠한지 다 압니다 군의가 고참자에 본 게 일찍에 보면 일찍에 보면 저게 일찍에 앉은 농지에 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일 목사는 여러분이 지금 천국 입성에 얼마까지 갔는가 이게 다 대강 보는 거라 그런데 변화 안 되지 계속 그대로 가지 캄캄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이 없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 자 봅니다 자 고론전서 9장 끝나고 10장 넘어갑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대성이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교회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로 기뻐하지 않냐 순구로 하나님 버리셨대요 버리셨대요 왜요 네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둘째 간음 셋째 주를 원망하는 것 넷째 주를 시험하는 것 이때 멸망해집니다 자 10장 봅니다 10절 봅니다 아 10빛을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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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빛을 10빛을 남아야 되거든 10빛을 남아야 되거든 10빛을 안 나오면 기억하십시오 천국 꿈 깨십시오 여러분 안됩니다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쳤셔 복종 못 시킨 자 전부 다 지옥 같다고 성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뭘 알지 못하기를 원치해야 한답니까 절제 못하고 지옥 간 거 이거 알지 못하기를 원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 영적 상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대로 훈련되어 가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죄지는 모두 행실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연습 이루어가세요 경건연습이 우리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연습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때가 안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너무너무 역사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따라서 힘을 다해서 절제하시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단의 목표를 세우고 마지막 추석은 세울지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절제시켜서 죄의 열매 맺지 않고 하다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면 나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바쁜 사람들 예비 어렵지요 예비 어렵다 그냥 가면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복종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라 자꾸 거짓말을 놓지요 그러면 입을 때려서 거짓말을 거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내가 안됩니다 경험하고 안됩니다 생명 역사로 성명 역사로 가는 게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가 발동이 없었느냐 그 사람은 종결입니다 예배드리고 예배 드린 거 하면 오늘로 만족하다가 참 다 지옥 갑니다 두고 와주십시오 여러분 왜 바리새인 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모두가 목사 없는 양같이 유래가 방안되겠을까요 틀리는 게 없거든 듣는 게 없거든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인 거라 그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열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른 목사가 고함을 치든 작게도 관계없이 여러분 많이 받습니다 받고 안 받고 받아서 절제도 안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저는 절대 성국이 결정이 안 된다 하십니다 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투리로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자로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가르치게 합니다 그걸로 가게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말씀 정확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목자가 이걸 뭐하므냐 천국을 다 닫게 만드는 거라 천국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지도 안 가고 들어가는 줄 아저는 못 들어가게 말리는 거라 그래 어떤 사람 지도 목자가 지옥 백성입니다 양들의 배나 지옥 백성 내게 낳는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추선의 일꾼이 없다는 거라 양과 같이 전부도 유리하고 빈민하고 있는 거라 양들이 지금 목자 가운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고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자기 몸에 출석 복장에 만들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열매 만들게 만드는 목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사건일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목해가 배나 지옥 백성 내게 만드는 거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지옥 말씀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지옥 만나보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구세군을 처음 만들었던 윤리안 부수입니까 그분이 평생에 하고 싶은 이랬다 그게 뭔가 이랬다 이장형 목사도 그랬습니다 장례 체험을 한 장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그리고 관에 딱 앉아 놓고 관에 딱 눕혀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실제 읽어줍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관계없이 단위 목사랑 모든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어땠다고 전부 다 그 점을 받아 딱 해가지고 그지는 모르는 거라 자기가 잘 알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걸 자체 듣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치고 시력 관수에 못 박으면 못 박는 겁니다 죽음 체험을 하는데 못 박으면 심령마비 죽을까봐 못은 못 박았대요 그거 한 번이지만 다 좋겠네요 그걸 뭐하겠다는 그거 그리고 진짜 사람이에요 설리 아무리 들어도 지혜가 한 번 갔다 오는 효과가 크대요 지혜가 또 나면 다른 거라 여러분 애들 집회 때에 초등학생 아들이 기도하다가 입신하면 지혜가 또 나면 그럼 딱 깨자마자 전부 다 울고 회귀하는 거라마 눈물 콧물 달라고 회귀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 보상 맞자마자 회귀합니다 잘못했다고 왜요 지협받거든 그러면 정신이 번쩍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별로 신경이 안 받아지지예 왜요 마음 못 박거든 지협이 아니면 마음 못 박거든예 그런 바 덤덕덤덕 진짜 지협을 생각하는 사람예 겁쟁합니다 이거 진짜 겁쟁 잘 못 받은 사람 받는 방법 제가 말씀했지 집에 가슴이 달라 가슴이 틀어놓고 손가락 10초만 올려놓으세요 10초만 그 불이 얼마 뜨거운가 영원히 그 불 맛볼 테니까 10초만 맛보세요 10초만 여러분 왜 주의 종을 세웠다고요 왜 종말에 목사를 세웠다고요 주식으로 세워놓으면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마들 준비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주님 마들 준비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나쁜 우리는 하나 더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리거나 세상 교내 풍교에 방황이 만나면 안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환란을 못 이겨냅니다 목숨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놔야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지 그런 무릎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그리도 세력들이 사람 표 안 받지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방법인데 애기 있는 엄마들 전부 다 모으는데 전부 애기 닫고 있습니다 경배 안 하는 자들이거든 딱 한 명 대표로 맨 앞에 있는 여자 아아 빼뜨려가지고 팔벌 끓는 물에 마치고 해야 됩니다 그 아아가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엄마들한테 경렬한 몸 다 한대요 그 아아가 물에 끓는 거 보고 자기 아아 때문에 머리 안 숙인 사람이 없다는 거라 자식은 자식은 이겨내야 됩니다 천륜의 정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에 만들어서 환란 타고 할 때에 전부 다 이겨내수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마지막 주식권의 사회입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뭘 할까요 그 대가가 믿음의 대가가 뭘 할지라도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으로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받으시면 받으시면 아메라세 입당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의 사역 알았으면 아메라세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점점 악해져가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시록 믿음이 오래되면 오래되록 열매가 더 커져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처음에는 쪼락하고 술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 때가 되면 연결해 가거든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에비소스 4장 자 13절 봅니다 교회 목사로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해줍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게 뭘까요 화난 속의 심에도 불구하고 목적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믿음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 믿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리두에 장성한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까지 세워놔야 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만들어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죄이기는 믿음으로 키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목사가 있어 말씀을 전가는 때부터 어른아이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괴술 강산 유혹에 빠져 모든 견해 풍절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늘나라 보험이 뭔가 정확히 알았다면 그 보금에서 뿌리 내리고 그 보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 벌겠다고 세상 유행 세상의 인기 따라가면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이기게 많아요 세상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 예전에 제가 한번 간장했지만 제가 신학교 설학교 4학때에 그때만 해도 설학기도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산기도를 1년 당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광안리 바닥으로 갔는데 동기들 앉아가지고 교제를 나누다가 어스름할 때 일러왔습니다 일러와 보니까 매운 소리 반짝반짝하는 거라 하다 같이 막 실내기게 돼 그 파장이 오는 거라 밤에 잠만 날 기도해도 보니까 감동이 오대 그래야 교회와가지고 또 회개 있습니다 하나 용서해달라고 저 세상 끊어내게 하고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도 환산을 보이시는데 제 뒤에 뭐 끈이나 하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세상에 나하고 실내 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야 뭐 굵은 봉화들도 알테도 그냥 실내 하나입니다 조국 칼 가지고 툭 치고 끊기게 했던데 안 끊기더만 1년 갚아 1년이라도 졸업할 때 준비해가지고 우연히 다시 바닥에 갔다가 일 날 때 내온 사람 봤습니다 딱 보니까 지도 내도 온데 간 데 없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세상 끊었거든요 제가 웃기게 보면 혼란합니다 세상을 다닐 때 세상 끊었습니다 못 끊으면 안 되는 거라 못 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교내 풍기에 밀리지 말아야 하는 거라 다름을 세상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마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성국하기 위해서 다른말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라 버려가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되면 검색하시고 병원 연습으로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국하는 길이 밝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이야 시간 때문에 오늘 오해배 할까 따로 있는데 오해배 또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직원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 만날 준비입니다 그건 늘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환란을 환란을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환란 못 이기면 나이로 꼭 믿어 진짜 환란 타고 갈 때에 목숨 내놓고 경배 안 하고 굶어 죽어야 죽어가는 거라 그러면 종말 때문에 우리 때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목표로 하고 가세입니다 비록 현실감이 없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자꾸 말씀 받으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의 절대 능력 없이 말씀 깨닫고 자기 몸을 절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의 나라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야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